대부분 공자가 제자를 칭찬하는 말이 이어지다가 논어에 드물게 제자를 혼내고 책망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주로 제아와 염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옹야편 10장입니다.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달릴 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힘이 달리는 자는 중도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을 뿐이다. 안회를 현명하다고 칭찬했는데 하필 염구가 안회 바로 뒤에 나와서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이 장이 인간의 나태함을 비판한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염구는 현실적이고 실제 업무에 능한 실무형 관료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실무형 관료들의 특징이 안될 수도 있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태한 건데 왜냐하면 역부족이라고 금을 긋고 그 이상은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금을 긋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는 자세로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아질 수가 없는데 공무원일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염구가 저는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쫓아가기 역부족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공자는 진짜 역부족인 사람이라면 중도이 패,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너는 획을 긋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진짜 역부족인 상황이라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막연한 일에 대해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염구처럼 한계를 긋고 그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지만 이 장에 대한 주자집주 해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는커녕 뒤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건데요. 기업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에서 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국방과 외교, 남북 문제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야지 지금 남북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역부족이니까 중도입회하고 완전히 금을 그어 버린다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염구의 변명을 다시 들으면서 비록 역부족인 것 같아도 미리 포기하거나 금을 그지 말자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염구왈, 비불열, 자지도, 역부족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입회, 금여획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달릴 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힘이 달리는 자는 중도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을 뿐이다.